일공년생 주목 예비중일 Q&A 싹 다 모음 입시덕 후 중학교 걱정돼? 형이 응원한다 아니 내가 벌써 예비중일? 중학교 너무 무서운디 하는 후먼들 집중!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모아왔으니 영상 3회도 발견! 아 참 오늘 영상은 압도적 중등인강 1위 엠베스트와 함께함 후 중학교 굉장하다 예비소집이란 뭐하나요? 보통 안내문과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입학식 일정 알려주고 체육복 사는 학교도 있어요 1월에 1차, 2월에 2차 이런식으로 2번 소집하는 학교도 있죠 코로나 이후로 반 배치고사는 거의 안본다니 게이득! 무튼 학바학이니까 같은 학교간 범친자한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열심히 살펴보기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하나요? 수원여행이나 사복데이가 아닌 이상 교복이 디폴트입니다 나와 앞으로 3년을 함께할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중학교 3년은 벽변의 시기 처음엔 좀 낙낙하게 사야 그나마 오래 입을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이런 핏 나오는 사이즈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 교복 입고 다닐 생각에 개 두근두근 했는데 막상 우리 학교 부르고 개구리 인정? 등교시간 빡센가요? 보통 중학교 등교시간은 8시에서 8시 반 초등학교 때보다 약간 빠른 정도예요 근데 지각하면 멀점이란 걸 받는다더라 새로 생기는 과목이 있나요? 정보, 학문 등의 과목이 새로 생깁니다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학교도 많죠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하거나 예습할 필요는 없으니 배워온 마음으로 자가가보자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나요? 스몰톡으로 시작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날씨, 친구의 OOTD 등으로 대화의 포문을 열고 얘랑 나랑 같이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탐색 들어가자고요 어라? 그 순간 보이는 친구 책상 위, 이 탭은? 너도 엠베스트 들어? 나도 듣는데 아 진짜? 장콤쌤 진짜 재밌지 않냐? 공감대 찾기 성공! 공! 선배들 안 무섭나요? 일진이다, 선배다 무서워하는 후면들이 많죠? 근데 사실 선배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게 중학계의 팩트입니다 층이 다르기도 하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선배인지 같은 학년인지 알기 어렵죠? 나중에 동아리 하다가 선배랑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만 잘하면 오히려 귀여워해 주신다니 존댓말 하면서 예의범절 모드 온, 파기 물론 예민한 선배들도 있음 교칙 지키기 어려운가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쌤들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되죠? 교복을 대폭 줄이거나 과도한 치장만 안 하면 오키! 특히 1학년 1학기는 정성룩으로 가보자고요 수업마다 선생님이 달라지나요? 담임쌤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 담임쌤 과목 수업시간 종례 때가 아닌 이상 쌤 만나려면 교무실까지 찾아가야 해요 또 수업마다 선생님도 다릅니다 심지어 한 과목에 쌤이 두세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1반인 나와 6반인 내 친구의 수학쌤은 알을 확률이 높죠 반 분위기도 달라지나요? 초등학교가 블링블링 알록달록한 무지개의 향연과 같았다면 중학교는 검정!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다들 검은 가방, 검은 옷, 검은 마스크 등을 써서 레알 어둠의 자식들이 되죠 그리고 전엔 남자 여자 애들이랑 안 놀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같이 놀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이 더 많아요 커플들도 와르르 생겨난다는 건 쉿! 공부가 많이 어려워지나요? 중1 때까진 대부분 자유학년 학기제라 시험이 없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래도 방심은 금물! 초등학교 때와는 확연히 다른 공부가 펼쳐지니 하나하나 적응해 가야 합니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그니까 요 수행평가 탭에서 과목별 수행 꿀팁 한 가득 얻어가자구요 각종 실험, 감상문, 보고서부터 음미채 같은 실기 수행까지 과목마다 수행평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착착하고 갈 수 있으니 고이고 굉장히 도움될지도? 중1 때까지는 놀아도 되나요? 시험을 안 본다고 놀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학기 시작 전에 3월에 진도 나갈 부분 주요 과목만이라도 인강을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뭐, 뭔 소리지? 하며 못 알아듣고 당황할 일이 없죠 아!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맞춰 골라들어야 하는 건 다들 알죠? 괜히 스트레인지띵! 들으면서 시간 낭비 노노! 계약 후 수업 듣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강의로 복습하고 쌤한테 질문도 남기기! 중학교 필수템이 있나요? 과목별 필기 노트나 학습지 갖고 다닐 파일 등은 미리 사지 말고 첫 수업 마치고 사기! 필요 없는 과목도 있고 쌤이 이런 거 사라고 딱 정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 이거저거 막 쓸 노트 하나랑 필통, 필기구가 필요한데요 3색 볼펜과 형광펜은 필수고 필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필보다 샤프를 추천합니다 교과서에 여백 부족하니 코스트잇도 있음 요긴하다더라 또 필요한 아이템 추천해주세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졸릴 수 있습니다 졸음껌이나 이클립스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아요 또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휴지 하나 정도는 가방에 품고 다니는 중학생이 되자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런저런 강의 듣는 것도 깔쌈한 중학생 등극하는 지름길 쉬는 시간에 탭탁 열어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 시선도 끌 수 있음 기록해라 이제 곧 겨울방학이군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와 180도 다르니 맞춤형으로 공부할 준비를 해야겠죠? 겨울방학 단기 특강 앤 예비 중을 위한 최상위권 프로젝트 물어 압도적 중등인강 1위 앤베스트로 고고! 그럼 구독하시고 중학교 화이팅해요 여러분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